이광수, 김서련의 코믹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목록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살인자의 쇼핑목록은 평범한 동네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살인사건을 마트 사장 캐셔 지구대 순경이 마트 영수증을 단소로 추리해 나가는 수사극입니다. 동명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번 작품은 쇼폼 콘텐츠의 색다른 변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상암동에서 진행된 살인자의 쇼핑목록 대본 리딩에는 이현희 감독과 한지원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과 이광수, 김서련, 진희경 등 주요 출연진이 참석했습니다. 이광수는 마트를 지키는 비공식 슈퍼두뇌 안대성 역을 소화하며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캐릭터를 실사한 듯한 높은 싱크로율을 보였고요. 동네를 지키는 20년 대성바라기 도와이로 분한 김서련은 카리스마 속에 은은한 똘끼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담은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하찮고 멋있는 슈퍼아들 이광수와 앞뒤 가리지 않는 열혈순경 김서련의 찰떡같은 캐릭터 플레이가 극주 커플 케미를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